리더, 만약에 에디시를 중도환 씨가 안 승자면 저는 반대입니다. 에디시, 에디시 저 때문에 화나시나요? 예전에 제 가죽잔바를 몰래 입고 찢어 드리지 않았습니까? 아, 가죽잔바 사건! 가죽잔바 돌려줘요, 그거! 가다로에 입만 찢어 놓고! 애니언 또 왔다, 가죽잔바를 섞였다는 거!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 옷도 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. 아니, 빌려갔으면 제 자리에 갖다 놔야 되지. 거기에다가, 택에다가 김이라고 왜 적습니까? 김이라고! 찬성입니다.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이 없습니다. 이 없습니다. 이 없습니다. 김 다 적어놨어요. 아니, 저거! 뺏기 라면에다가도 그 김을 왜 적습니까? 그거는 핫보드로! 김! 저는 금요일이 금자! 금자지 않습니다. 금요일에 있는 거구나. 금요일에 있는 거구나. 금요일에 있는 거구나. 김동완이라고 왜 쓰고니까 이 있습니다. 네. 미안합니다. 조금만 미안합니다.